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 이름은 상어왕! 니놈도 죽고 싶은 게로군! 음? 야! 바닷물이여 쏟아져라! 바다! 헤앗! 나도! 아! 다 올려라! 불! 봐! 으악! 내 불꽃이! 으악! 으악! 하하하하! 멍청한 놈! 물에게 불 마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 하하하하하하 슈아악! 크아악! 위험했어! 명쾌 피했구나! 하지만 거기까지야! 지이이... 지옥으로 보내주마! 집어삼켜라! 물결! 크아악! 끝! 크아악! 크아악!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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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생사부에 오늘이 네 제삿날이라고 적힌 모양이다. 생사부? 그게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조금만 기다려라! 그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주마! 크... 아, 잠깐! 어... 어디로 간 거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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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마지막 일격이다! 나의 최대 파워를 먹여주지! 집어삼켜라! 물결 파워라! 물결 파워라! 선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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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마을사람들 말대로 해적 상호왕이라면 바다 속에서는 무적이야! 오공이 위험해! 빨리 구하지 않으면... 헉! 그렇지! 하이! 나와라! 바깥!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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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바다에서는 내 공격이 안 통했지만 지금은 육지다! 각오해라! 선오! 흐악! 이런! 육지에서는 잘 움직일 수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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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니!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한자 마법을 써서 물속으로 끊어들여 주마! 예헤! 그렇게는 안될걸! 이걸로 마지막이다! 자아가자라! 자아가자라! 고! 으악! 으악! 아 이거 왜이래!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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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나는 소로공! 군두운을 손에 넣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어리석긴! 나는 이곳의 소호자다!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냐! 목숨에 여깎거든! 당장 돌아와라! 그렇다 하더라도 군두운을 손에 넣기 전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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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더 나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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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알아드렸나! 그... 그... 다올려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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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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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으악! 으악! 하하하하! 나에게는 불이 통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내 불 마법은 무적이야! 다올려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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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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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라 했네! 오히려 푸른 나에게 힘을 더해준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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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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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긴 녀석이군! 하지만 몇 번을 공격해와도 부서해왔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다라! 이번 한자 마법 공격은... 바로... 이거다! 잘 안나라! 나무... 뭐! 으악! 나무공 마법이라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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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흙을 약하게 하지! 넌 이제... 움직일 수 없을걸? 으악! 있을 순 없어! 내가 없애버린 태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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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 마라! 으악! 흑신마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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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가신 원숭이 녀석! 그... 이번엔 대마왕님의 부하를 방해할 셈이냐? 으악! 뭐라구! 너야말로 방해라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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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숭이가 요리조리 잘 도피하는구나! 으악!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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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녀석! 나의 강력한 침을 막고 아 Excellent! 못 보게 해 주마0! 우리ления throughout 악! 으악! 저 녀석 엄청 빠르잖아! 으악! 으악! 유명한 침 introduce 응 ally 으악!!! 으악! 으악! 엄청난 독인가 봐! 아... 스님의 슬 celle 하게만 알 수 없지! 이렇게 붙으면 뭐야? 떨어지지 못하냐, 이 원숭이 녀석! 자, 떨어져라! 어지러워! 이거 떨어져! 어지러워! 저 배견! 계속 떨어지지 못해! 요건 몰랐지?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못해! 기다려봐! 내 여유필 맛을 보여줄테네! 뭐야! 뭐가 이리 딱딱해! 안 돼, 끔! 내 몸은 강철로 돼있단 말이지! 아니, 석은 녀석! 다크스콜피온은 무적이다! 너 같은 놈은 상대도 안 된단 말이야! 얌전히 사라져주시지! 끔! 몸이 완전 강철로 가보시잖아!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대체 어떡하면 좋지! 선호공 불이야! 어? 니가 제일 잘하는 불 마법을 써보라고! 어? 뭐라고? 불 마법? 맞아! 오행에서 금속속성에 이기는건 불 마법이라고! 알겠어! 불 마법이랑은 맡겨줘! 각오해라! 다 올려라! 불! 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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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야! 으악! 으악! 그런 어둠간한 공격으로 날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자아악! 하악! 하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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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럴 수가! 오행에서 쇠속성의 상극인 불 마법이 통하질 않다니! 아! 어떡해! 이런! 이것보다 더 센 마법은 없는 건가? 저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불 마법 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해봐! 너 방금 하나도 안 통하나고 봤잖아!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뭐? 얼른! 시간이 없어! 흠! 치아악! 자아악! 좋아! 좋다! 타올라! 으악! 타올라! 으악! 으악! 내 힘도 함께 간다! 타올라라! 으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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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올라라! 불꽃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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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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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꺼져버렸다는! 으악! 그래버리다!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요 저물 애기들! 모두 피해! 내가 상대하겠어! 어머! 에이! 조심해! 으악! 으악! 흥! 추대라! 칠! 퐁! 으악! 미쳐라! 미칠 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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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마지막이다! 서너 공! 단호 한자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마! 칠! 퐁! 부딪힐 겨! 상대를 쓰러뜨라! 성! 겨! 으악! 잘가라 애송이! 동자오빠! 알았소! 화성의 몸을 지켜줘! 지켈쇼! 좋았어! 고간나! 가출! 히익! 동경을 막아줘! 수! 히익! 오호라! 야! 수비 한자 마법 여러분! 충격을 막는 것은 수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간다! 좋아! 자! 야! 간다! 미칠 겨! 자! 가다라! 깨트리! 파! 미쳐서 깨트리다! 협! 파! 雪! 그럼 뭐Car! 그녀는 만.... Dream 팀 팀! 자! 자! 마리미inton순이! 어떻냐! 그렇게는 못하지! eta! 엉! 괴우 ! 바다! 바다! ier 야! 승하, 월송이! 메마른 돼지는 이 호킹님의 땅! 경고했음에도 거스르는 자 무사하지 못하리라! 떠올라라! 돌봄! 으으으으으으으! 피하미드가 떠오른다! 돼지, 어떻게 될 건지? 나의 메마른 돼지에 비를 내리기 위해 토상험과 너희 모두를 제물로 바치겠다! 오, 월오키님! 가고 해라! 자, 미라니! 그게 무슨 중땐지 같은 소리야! 자, 간다! 받아라! 강철 주먹! 주먹 발! 손우구! 손우구! 정신 차려! 소용없다. 그 녀석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약한 토생언만 괴롭히다니! 비겁한 녀석! 어씨! 비겁? 흥! 좋다. 너의 제의를 받아주지. 이 녀석이 나의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 흥! 좋았어! 약속했다! 토생운! 기장도사님을 위해 어서 용기의 누구를 가져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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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뻔했네! 조심, 조심히! 이 녀석의 주먹 정말로 엄청나! 이대로라면 버티기 힘들겠어! 소노공! 정면승부는 위험해! 속도 한자를 사용해! 속도를 한자? 알았어! 빨라져라! 빨리! 흠! 그 정도 속도로 간밀! 진정 빠른 게 어떤 건지 보였지만... 빠를 태! 빠를 속! 빛과 같은 속도로 계속! 그만 포기해라! 넌 날 이길 수 없다!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무한 싸움이야! 힘, 속도, 마법 실력까지! 손오공이 폭풍을 이기는 건 불이야! 끈질긴 원수이구나! 서둘러! 도생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공씨! 공격 다 끝난 거야! 난 아직 멀었는데! 네! 니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렇다면! 강한 힘으로 모든 걸 부숴버려라! 강할 강! 주먹! 강권! 강권! 강한 힘으로 무끼리! 오또! 이어아아아악! 이어아아악!! 아악! 아악! 우아악! 으아악! 흡! 어찌어서 계속 버티는 거지! 이 끔찍한 고통이! 이 호킹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나, 난 절대 포기 안 해! 뭐라고? 이 두려워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갑갑해 죽는 줄 알았네! 열필! 아니, 내 봉인이! 자, 한 방 먹여볼까? 좋아, 열필! 봤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방 먹이잖아!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 있다니! 아니, 이건 전자탄이잖아! 본세마왕! 본세마왕님이 직접 나서셨어! 우린 이제 무사히 돌아가기 다 틀린 거야! 괜찮아, 오공? 물론이지! 호킹의 주먹꽃 마법도 버텼는데! 이 정도는 거뜬하지! 간다! 헉! 원숭이녀석이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럼, 얼마나 버텨내는지 볼까? 내리쳐라! 번개! 번개! 오공! 위를 봐! 어? 오기? 마법 천자패는 내가 가져간다 누구 맘대로 너한테 절대 못 줘 아직 혼이 덜 났군 이 쪽으로 이동! 옴길 이! 순순히 천자패를 내놓으시지 조심해 오공! 혼세 마왕에게 천자패를 빼앗기면 큰일 난다고! 하! 제법이군 꼬마 아가씨 감히 천계의 공주한테 꼬마라고 했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상대를 쏘아라! 탕탕 단알 탕! 작다고 약보면 큰코다칠걸? 발쌉! 건방증! 이래도 꼬마 아가씨라는 소리가 나와? 계속 쏴아라! 여덟 연! 솔 헐! 연 헐! 라콘스의 마왕! 헐쌉! 나탄을 닦는다! 악을 탕! 타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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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마법이라니! 탕! 탄알룩 방탄을 뚫을 수가 없어!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지어주지! 잘 가라 귀찮은 꼬맹이들! 으아악! 거절히 해치워라! 언개, 면! 그를 이육! 전류! 으아악! 엄청난 전류가 모여들고 있어! 하하하하... 마지막이다! 뭐지, 이건? 이 격들은 대체... 전혀 손이 누구지? 본세마왕!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어서, 천자패를 빼앗아라! 죄송합니다. 대마왕님의 부활을 위해 반드시 마법 천자패를 가져가겠습니다! 본세마왕! 니 뜻대로 하게 두지 않는다! 자, 날려버려라! 손자, 잔! 바람, 흥! 잔, 흥! 놀아! 희! 벗어먹어! 천자패를 가져가면 감히 어딜 가려는 거냐? 자, 날려버려자... 타아! 본세마왕! 이제부터가 진짜 소부다! 전해 주먹, 주먹, 으박! 대, 대단해! 대, 대단해! 자울상 순간이동이 가? 해바다 차! 송브라당 향! 사람 분! 감...붕! 대신자! 너에겐 차별함 없다! 나, 십이신 마호킹! 이 정도로 물러서진 않는다! 나타나라! 그림자야!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널 상대해줄 것이다! 싸워라! 싸워라! 니나! 어디서 요상한 수술을 부리는 거냐? 그 그림자는 나와 똑같은 힘을 가졌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걸? 호킹! 내가 이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더랴! 이 혼샘와왕이! 묘! 빛나라! 빛! 왕! 이 정도 잔재주로 날 이길 생각이면 오산이다! 더킹! 흠! 역시... 그렇다면... 백찰! 중업관! 당철의 힘이여 솟아라! 철관! 하! 흠! 흑! 으아악! 으아악! 막아내라! 진킬 중! 탑출! 이! 수! 이! 이! 으아악! 흠... 흐흐흐흐흐... 두 번은 막기 힘들 거다, 혼샘아왕! 으아악! 그렇다면 부딪힐 중, 부딪힐 골, 중, 골! 잃어버리라! 신청! 휴명, 정, 영! 이해할 수 없군. 대체 너 같은 용사가 어째서 대마왕 폐를 따르지 않는 거지? 말해주면 너 같은 꼭두각시가 알아듣겠느냐? 대마왕의 졸개 따위 되지 않는다! 반역자 혹행,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재워라! 배우는 중, 범위의 선, 중, 넌! 동아왕마다! 굉장해! 니바 꼬맹이들! 이제 도움은 없다! 알아서 피해라! 대마왕 폐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쓰러뜨리겠다! 굴하지 않는다! 철판! 정상들이 둘이 붙으면 난리 나겠어! 서둘러, 두성왕! 네! 그만 생겨라! 사이이이건! 마법 장벽이 열렸어! 저 상황 잘했어! 다, 다행이에요! 어, 순호공은? 저 마법을! 벽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모두 먼지로 만들어주지! 우아아악! 이틀, 동! 이틀, 동! 내틀, 동! 사라져라! 정! 으아악! 반뜻지 못해! 후지에 막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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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